이 단차가 장난 아니었다는 소리지 이게 여기 멋있어? 아 진짜로 이게 신난하다 여기 봐봐 여기 이것도 이것도 이 단차를 다 잡은 거야? 이것도 지금 내가 이거 이 가운데로 지나간 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도 다 잡은 거야 이렇게 그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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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가동식이거든? 어 발사대 가동식인데 이게 가동이 안 돼 여기 고정이 안 돼 이렇게 고정이 되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요만해 요만해 그럼 부러지잖아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걸리면 그냥 풀려 그리고 원래는 이쪽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되거든? 응 안 돼 그게 안 돼 그것도 안 돼 미사일 자체는 괜찮은데 미사일 자체는 나쁘진 않아 근데 산장하다니까 이거 발사대가 여응 아니다 발사대 쪽은 여응 아니야 설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프리덤모델 응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36,800원 역시 만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걸 물어볼 수가 있다니까 네